오늘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닌 축제의 시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사이다 한사발 드링킹 하시라고 여러분을 위한 신명나는 칼춤 한번 쳐볼까 하죠. 다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보아님을 아실 겁니다. 보아님께서는 이번에 시원하게 악플러 를 향해 고소를 천명하셨고 DC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 이용자와 인스티즈 네이트판 여성시대 덕후 같은 여초 커뮤니티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게 되었죠. 선처와 합의 없이 고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놓고 여초 커뮤니티를 저격한 모습이 보이시죠? 역시 예쁜 여자 욕하는 건 못생긴 여자들이라는 여저겨가 드러난 순간이고 아예 대놓고 이름이 명시된 여성시대와 남자 연예인 갤러리의 반응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 하는 쓰레기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이름이 버저티 저격당했는데도 여시에서는 보아 욕 안 했어요요요요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아니라는 듯 꼬리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보아님께서는 여성시대와 남연겔 덕후 인스티즈 네이트판의 외모 평가에 질려버려서 관리 안 하면 안 한다 욕하고 하면 했다 욕하고 너네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마나 보아야 라는 공개 저격까지 했었던 걸 보실 수 있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시에 악플이 썼냐고 여시에 보아 악플 존나 심했는데 고소당해라 여시에 악플 게심했고 여자 악플은 여성시대가 최고다 라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성시대에 보아 악플은 못 봤다고 여성시대가 그럴 리 없다 이지라를 하고 한쪽에서는 여성시대에 악플이 존나게 많았으니까 저격당했을 거라고 말하는 중이죠. 하여튼 선처 없이 고소한다니까 우리 못생긴 돼지쿵쾅이들 시원하게 고소 먹는 걸 우리는 구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 연예인 갤러리 하는 여성들의 반응도 봐보겠습니다. 남자 연예인 갤러리는 저와도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인데 여기는 유서 깊은 정신질환 뚱뚱이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로서 저를 진명여고 학원장님과 동일 인물로 보고 여전히 악플 다는 곳의 적이이고 그녀들은 보아님을 보줌이라는 단어로 비하를 하며 보아님의 사진을 올려놓고 피지컬이 문제다라는 식의 외모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은 2017년도 그 이전부터 진행된 악플이며 현 시점에서도 남연계를 하는 정신병자 여자들은 보아님을 보줌이라 말하며 고소당했다고 조롱하는 중이죠. 한국 여자들은 고소를 당하면 발뺌부터 하는 게 패시브 스킬인지 남연계라는 나는 보아 관심 없어서 안 팼는데 고소당할 글이 있었냐 라는 식으로 남자 연예인 갤러리는 보아를 향한 악플을 달지 않았다고 발뺌 중이죠. 보줌 고소시라노 보줌 팬 적도 없는데 고소 공지에 남연계리 왜 있노 보줌은 고소할 시간에 그 말대가리 인중이나 어떻게 하시길 바라노 라는 우리 남연계령 정신병자 여성들의 악플들이 보이시나요 보줌 고소한다니까 이 차로 조롱 악플 달리는 거 존나 웃기게 라는 말을 하며 여자 연예인을 향해 악플 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한국 여자들 여러분은 이런 남연계령 정신병자들의 행동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보줌 인중 괴물 연 고소해보시게 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한국 여성들 기괴할 정도로 예쁜 여성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여성들의 이런 표독스러운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들의 행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신보다 예쁜 여성을 향해 욕을 하고 모욕을 하다가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여자들은 절대로 여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게 그녀들의 일상이죠 명심하세요 남자 연예인 갤러리를 하는 여자는 100% 확률로 트위터를 함께하고 있으며 트위터하는 여자는 70%의 확률로 여성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여자 지인의 핸드폰에 트위터가 깔려 있다면 20만% 확률로 인간 말종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트위터하는 여자는 정상인이 단 한 명도 없으니 무조건 인생에서 멀리하세요 오늘은 보아님의 시원한 고소행렬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 여러분들 제발 여성인권을 생각해서 같은 여자들 악플 좀 그만 다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사이다 한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